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재명 사건에서 대자보를 쓰는 것은 참 이 글 중에서도 경문을 쓰는 것은 상당히 참 특별한 글석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것 에세이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무슨 평이한 그런 사회과학서를 쓰는 것 또 자기개발에서 쓰는 것 이런 것과 다르게 대자보를 쓰는 것은 지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함축된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대자보가 이재명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단체 신정국대학생대표자협의 신전대협이 전국대학에 붙인 그런 이재명 초표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 대학교 90곳에 대자보고 붙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대자보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제가 볼 때는 핵심을 공략하는 그런 내용이고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전문을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명이어도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헌법 여러분들 제46조에는 공직자로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룡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무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른 하위법령이 아니고 헌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기 가운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영장판사가 체포 동의 요구수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의에서 해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우선 가결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부결되게 되면 영장 청구와는 그대로 기각이 되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국회에 영장 청구서를 보내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렸어야 되겠습니까. 범죄의 은닉에 오명을 시들 마지막 기회가 민주당에게 부여됐습니다. 의회 권력 이번만큼은 꼭 정당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었던 180석의 민주당 의원분께 고합니다. 좋은 세상 만들고 싶은 의원님들의 동기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법과 처참한 결과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21대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정점에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며 불구하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국가 비전을 위한 어젠다는 뒤로 한 채 원전 폐지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으로 국가를 순식간에 황폐화시켰습니다. 무지에서 비롯한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허나 여러분의 선한 의도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범죄의 수사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이재명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제안하자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수급 빠진 공직자들의 나랏돈을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 언젠가 한 번은 꼭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2015년 4월 11일 이재명입니다. 이 내용은 신전대위 대학에 붙인 대자부인데 대자부가 갖고 있는 한축적인 의미를 높이 사기 때문에 전문을 지금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범죄의 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닙니다. 범죄의 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을 아무 연거도 없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 출마시켜 국회의원에 불체포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이재명을 당대표에 당선시켜 당 전체를 이재명의 방패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를 유지하게 한 의도였습니다. 넷째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를 기명투표로 추진하는 시대로 민주당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당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섯째 검수완박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이재명의 비리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여섯째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의형 연섭이었습니다. 일곱째 검사신상정보공개법안을 추진하여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의 외압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덟째 국회의원은 해기 중에 체포가 되지 않는 특권을 남용하여 임시국회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국회를 이재명의 방탄 요구로 전략시켰습니다. 아홉째 체포동의안 가계를 주장하는 당내 의견을 수만 명의 징계청원 으로 묵살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할 때만 미래 세대를 부러지질 뿐 가장 높은 곳의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떠밀어 추락됐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이재명의 방탄 쫓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30년 전 선배님들이 외친 민주는 무엇입니까 범죄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고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말썽쟁이 동로 이재명 의원을 덮어놓고 감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위원님의 용기가 절실이 필요합니다. 무기명이어도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전대협 이 대자보 경문이죠. 전국대학에 붙인 경문이 아주 한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기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민주가 없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를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책에 다 나오잖아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빼돌려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선거를 도독질한 주체잖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죠 저는 정치적 야심도 없는 사람이고 나이도 웬만큼 들었기 때문에 양식과 상식에 준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언을 안 하고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어떻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일까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도독질하는 주체가 민주당 후보냐의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표를 약탈당하는 대상이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 수사 필요 안 합니다 검찰 수사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해보게 되면 표를 도독질하는 주체 주인공 주역이 바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표를 약탈당하고 표를 도독질 당하는 주체이자 대상이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도독놈이 도독놈이 누군지야 금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독놈들이 그래서 다 여기 1번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1번 1번 공도독놈 박도독놈 김도독놈 이도독놈 문도독놈 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자보가 참 아주 핵심을 잘 정리를 했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